2021 사야명무클럽 챔피언 11라운드 옥강전 S1 대 블리츠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선두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냅니다 휴가 띕니다 코스의 빠른 송구 아 다리에 맞아 볼이 굴절 되고 그 사이 3류의 멋진 슬라이딩으로 한착하는 전승호 선수입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김기훈 투수 히트 이어 인쿨스 볼을 받아쳐 선취 타점을 올리는 김기복 선수입니다 3번 문희성 선수의 타석 투수 옆을 지나는 땅볼 이루수가 달려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아 하지만 볼렛과 동시에 볼을 빠뜨려 또 한점을 주고 맙니다 잡아당긴 볼 아 떨어지는 바운드볼을 놓치고 맙니다 1실로 기록이 됩니다 아우트를 건드렸는데 조금 짧은데요 우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아 아우트 커브에 나도 모르게 배트가 나가 두 땅으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아우 배트를 던지고 카메라까지 막아버리는 은치원 선수 이제 곧 인성들한 댓글에 힘들어질 듯 합니다 디펜스원의 선발 투수는 120km 후반대의 빠른 볼을 던지는 97년생 신동현 선수입니다 히트 아우트 페스티볼을 가볍게 컨택하였는데 좌익수를 넘기며 좌월 1루타를 만드는 은치주 선수입니다 2번 김진원 선수의 타석 이야 아우트 꽉 찬 원 스트라이크 기스펀트 아 파울이 됩니다 아우트 슬라이드를 커트합니다 결과는 루킹 삼진 한가운데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그냥 지켜봅니다 3번 노병훈 선수의 타석 주차됩니다 한가운데 스트라이크 그리고 삼성구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세입이 됩니다 아 커브볼이 와일드 피치가 되며 한 점을 줍니다 가 아니라 아웃이 됩니다 아 아웃 맞는 것 같습니다 어필을 자제시키고 카메라 판독을 신청한 블리치의 감독님 커브볼이 왜 안들어가는지 제스처를 취하는 신명의 투수 아 세입으로 번복이 되네요 아 다시 볼래 쏘지고 맙니다 4번 더수겐 선수에 타석 이야 좋은 볼을 던집니다 슬라이더를 받아쳐 날카로운 자음을 만드는 더수겐 선수입니다 다시 볼랫을 주자 투수를 한때 전국을 제패했던 정봉훈 선수로 개최합니다 신규범 선수에 타석 아웃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턱 빠지는 슬라이더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터하고 결과는 스윙 삼진 밖으로 흐르는 슬라이더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어우 정봉훈 선수 대단한데요 하지만 다시 볼랫을 주어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맙니다 자신있게 때렸지만 우플로 쓰리아웃입니다 두 타자 연속 볼랫을 주고 타석엔 1번 전승호 선수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아 이걸 잡아주시면 풀카운트 루킹 삼진을 당하지만 모두가 찜찜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투수협당 볼 따블인가요? 이루토 스투아웃 그리고 이루 송구 아 송구 미스로 세이비되지만 문희성 선수의 중풀로 쓰리아웃입니다 아이고 카메라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찍어서 자책하는 야단코치입니다 9번 정우창 선수에 타석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에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그르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비껴맞은 볼 2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다시 비껴맞은 볼 1풀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4번 손인으로 선수의 타석으로 3회 초가 시작됩니다 잡아당긴 볼 아 강력한 타구에 바운드를 잃지 못하고 볼을 놓치고 갑니다 아 자책하는 신규범 1루수입니다 5번 안중모 선수에 타석 커버볼을 감각적으로 쳤는데 아웃이 됩니다 쉽지 않은 타구를 잡아내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김태호 선수 마냥 기뻐하는 김기훈 투수입니다 내누피트 볼 2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포크볼을 밀어쳤는데 우풀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3회 말 선수 타자는 노병훈 선수입니다 히트 이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우와 이게 뭔가요 멋진 다이빙 캐치로 원아웃을 만드는 한기복 선수 그리고 타석엔 4번 서승현 선수입니다 슬라이더에 스윙 원 스트라이크 덧빠지는 슬라이더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높은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고 단발머리를 정리하는 정봉구 선수입니다 꼽은 김태호 선수에 타석 아웃 슬라이더를 밀어쳤는데 중풀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4회 초 선수 타자 김세훈 선수에 타석 히트 날카로운 타구로 중안을 만드는 김세훈 선수입니다 아 송구불안으로 더블을 잡지 못합니다 잡아당긴 볼 깊은 코스 유격수가 잡아 아 한 번 더 듣고 1류 선구 빠른 발로 세입이 됩니다 톤 바운드 1류수의 깊은 수비 입당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3번 문희성 선수의 타석 인코스 아 넓은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아 대각선으로 틀어간 것 같은데요 포스의 프레이밍 때문인지 투스트라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히트 낫고 빠르게 생으로 날아간 함장을 넘겨버립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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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본 사이에 똑딱이 된 줄 알았어요 똑딱이 안 본 사이에 똑딱이 역시 문희성은 문희성이네 히트 히트 2루강습 1루강습 아 몸으로 막아놓고 일루손구 아웃이 됩니다 아 또 놓쳐버렸네요 오늘 완전 순환의 날인데요 높이 뜸 볼 중풀로 3아웃이 됩니다 4회말 신규범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강스타구를 잘 잡고 1루 송구 원바운드를 잡아내며 원아웃을 만드는 안준모 선수입니다 히트 깔끔한 오한을 만드며 투타 맹알력하는 김기훈 선수입니다 아우트 변화구를 건드렸는데 이플로트 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세입이 됩니다 아우 조금 위험한 플레이였습니다 다시 아우트 변화구를 건드렸는데 이플로트 3아웃이 됩니다 오해에도 올라온 김기훈 투수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 이걸 또 놓치고 오늘따라 척만 안풀리는 신규범 선수입니다 히스펀트 패어인가요? 파울이 됩니다 다시 번트 자세 대조 대조 아 버스트로 때렸는데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8번 김세훈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 옆을 빠지는 볼이 좌안이 되자 불인성 선수에게 칭찬을 받는 김세훈 선수입니다 9번 김정현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를 밀어쳤는데 우중간에 떨어지는 이 루타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김정현 선수 그리고 고개 숙인 김기훈 투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볼을 한 번 놓치고 다시 던지려야 하는데 던지지는 못합니다 3실로 기록이 됩니다 다시 잡아당긴 볼 이 땅으로 투하우시되고 오늘 홈런을 기록한 무리성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초구부터 과감히 때려 라이너로 우환을 만들며 조명의 결을 불러들이는 무리성 선수입니다 초점이 흔들리는 김기훈 투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1루 글러브에 맞고 빠진 볼을 2루수가 잡아봤지만 주자가 이미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감독님이 투수를 안정시켜보지만 볼렛을 주고 중안에 1타점을 또 주자 결국 투수를 깁태호 선수로 교체합니다 7번 은치원 선수의 타석 네노 피트 볼 2풀로 3아웃이 됩니다 우리 교체 표정 안 좋은 사람 교체 웃어 웃어 표정 안 좋은 사람 교체할 거예요 배우자고 왔으면 끝까지 소심을 잃지 마세요 맞습니다 끝까지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끝까지 해봅시다 3분에 1전 2,3 SG 1,2 4,2 2,2 1,3 15,4 3,2 1,2 1,2 1,2 1,2 볼을 잡아내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안준모 선수 그리고 노병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한가운데 몰린 슬라이드를 받아쳐 좌선 히터를 만드는 노병훈 선수입니다 4번 서중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2020년 게임원인 선정은 10위 투수 10명 있어요 10걸 거기에 들어가는 투수 디펜션의 마무리 투수 과연 결과는? 히트요!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한가운데 몰린 슬라이더를 놓치 잡고 받아쳐 드럼포를 만드는 거중현 선수입니다 5번 김태우 선수의 타석 아우트를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대시하여 한 번 더 늦고 일루 송구 빠른 발과 송구 불안으로 문외한이 됩니다 오늘 죽을 맛에 신규범 선수에 타서 히트! 인코스 낮은 볼을 잡아당겨 가로운 좌선 휘탈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저홈으로 계속 뛰는데 중계 플레이은 홍송구 최선을 다한 주루와 어찌되도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날아가는 한 점을 만듭니다 열광하는 김태우 선수 부진을 씻어내는 신규범 선수 그리고 장난을 치는 김기훈 선수입니다 배제곡 경희대 투수 출신의 김세훈 단풀로 투수가 교체되었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인코스 커브를 거치해냅니다 또다시 거치해내는 김기훈 선수 신중한 사인을 주고받는 김세훈 투수 과연 결과는? 루킹 상진! 밖에서 돌아 들어오는 볼에 상진을 당하자 주저앉고 많은 김기훈 선수입니다 항상 훈련하고 노력하는 블리츠 팀이지만 6강의 문턱을 엽지는 못하고 디펜스원이 10대5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좋아요 짜잔 매트 짱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민 선수요 화이팅 의상 조금만 큰데 풀어주신들은? 의상 조금만 큰걸로 방망이 너무 잘나가요 방망이 너무 잘나가요 아 예 저 배우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이고 연기 한번 직속으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네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 본인의 피칭에서 만족하세요? 아 좀 많이 못 던져서 많이 끌고 갔어야 하는데 좀 많이 못한 것도 있고 변하고도 잘 못 들어간 것도 좀 크고 해서 다음 경기 때 재키되면 더 잘 던지겠습니다 포채임도 승리권 수술 하셨습니까? 네 아 여기 아 이거 우리 뭐 쌍꺼풀 수술은거 아니에요? 두 명도 쌍꺼풀 수술이지 뭐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